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는 고백을 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평생의 그 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장자권의 축복이라는 의미는 늘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형 애서에게 장자권을 양보할 수밖에 없던 그의 태생이 그러했고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지내왔던 지난 날의 기억이 있었기에 야곱의 체질 속에서 장자권이라는 것은 생각지 않으려고 해도 늘 민감하게 관심이 가는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야곱이 아들을 열두리나 낳은 상태에서 누구를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자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아들들의 갈등들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또한 자신이 선택한 아들과 하나님의 선택이 다룰 수 있음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더더욱 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지난 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경우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오직 한 명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계획하신 언약 백성의 축복은 단 한 명이 아닌 야곱의 열두 아들 전부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려 하신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야곱은 요셉이든 베냐민이든 계속 한 명의 아들에 집착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에게 아들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한 명의 아들을 향했던 그 집착에 관심과 편애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는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상실의 아픔이었고 실패였으며 계속되는 절망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단 한 명만 택하고자 했던 야곱의 노력은 다른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형제가 서로 죽이고 싶을 정도의 시기와 질투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은 자신의 마음에 택한 아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해보았지만 결국은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계속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오늘은 심원이 돌아오지 못함을 야곱이 듣게 되는 내용으로부터 본문이 시작됩니다. 야곱은 애곱에서 돌아온 아들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중 심원이 애곱에 잡혀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양식값으로 가지고 갔던 돈도 모두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벌써 심원이 두 번째였습니다. 어쩌면 가문의 대를 이을지도 모르는 아들을 요셉과 더불어 둘째 아들 심원도 잃었다는 생각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심원을 다시 살려서 데려오려면 막내 아들 베냐민도 다시 애곱으로 데리고 가야만 한다고 하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42장 36절에 보면 야곱은 아무리 자신이 조심히 아들을 보호하려고 애를 써봐도 집 밖으로 아들을 내보내기만 하면 아들들이 한 명씩 해를 당하는 것을 보고 또 이를까 두려워하여 더 이상은 아들을 함부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원과 베냐민 중 누구를 택할지를 고민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베냐민이었기에 베냐민마저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아예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자 루벤이 아버지 야곱에게 요청합니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처럼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하는 이유는 시무원을 데리고 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냐민과 시무원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고 단지 자신들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베냐민이 애굽으로 가서 얼굴만 비춰주고 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렇게 간단하게 보이는 일을 야곱은 허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애굽에 가서 그 총리를 만나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애굽으로 오가는 길에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온전히 다 믿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또 어떤 핑계를 대면서 베냐민 또한 죽을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루우벤은 자신의 친동생 시무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들의 생명까지 걸고 아버지 야곱에게 맹세를 해보았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들의 소중함이 시무원을 베냐민과 비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 루우벤의 강력한 요청을 거절한 아버지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지키러 노력할 때의 이름은 늘 야곱이었습니다. 성경은 특징적으로 이 이름을 야곱과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번갈아가면서 쓰는데 이때는 야곱이란 말로 씁니다. 잘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 땅의 기근이 계속되어지면서 야곱의 생각들이 더 이상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야곱은 아들 시몬을 위해서는 또다시 애굽으로 가려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흉년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자 어쩔 수 없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야곱은 가족 전체가 굶어 죽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말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서서 자신들이 다시 애굽으로 가려 하면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하는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거듭 설명을 하고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다시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야곱은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혹시 모를 베냐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족 전체가 굶주림에서 다 죽게 되도록 더 이상 내배려 둘 수는 없었기에 아들들 전체와 베냐민과의 선택 중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스스로가 지키려 했던 가문의 영적 후계자를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만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고민하는 아버지 야곱에게 이러한 맹세를 하였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기가 베냐민 대신 담보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만약에 애굽에서 붙잡히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자신이 볼모로 잡히게 하고 동생 베냐민은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아버지께 맹세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 애굽에서 베냐민이 도난 사건에 휘말려 애굽에 홀로 남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유다는 자신이 남겠다고 애굽 총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44장 32절로 33절을 보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여 싸우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실질적으로 유다는 이렇게 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로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 앞에는 뭐였어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데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간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악위의 도로 넣어져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문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선이라. 본문의 내용이 갑자기 요셉의 형제들의 아버지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야곱에게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지난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친히 주셨던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의 뜻은 분명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었는데 야곱은 지금 스스로 자신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어 애굽으로 형들과 함께 보내면서 그동안 아무에게도 맡길 수 없어서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붙잡고 있었던 야곱 자신의 모습에서 이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변한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름은 이긴 자인데 행동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 스스로 내려놓는 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고백은 지난 날 자신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형 애서를 대면할 때의 심정과 다르지 않은 고백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심정으로 형 애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동안 형에 대하여 생각했던 그 두려움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형의 그 호의적인 반응을 상상치 못하게 받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그때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베냐민의 문제를 두고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된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새롭게 바뀐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야곱의 신앙 고백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의 응답이었고 요셉의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이 변하여 베냐민을 보내게 된 것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모든 형제들 요셉과 또 나머지 모든 형제들도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요셉이 직접 베냐민을 보면서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베냐민을 통하여 다시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오는 다음 단계였습니다. 요셉의 두 번째 기도 응답은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베푸신 큰 은혜의 시간표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더욱 온전히 회복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었고 그동안 야곱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만의 수준의 하나님의 언약에서 더 크고 더 넓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속으로 인도받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은 또 그 언약에 대한 지식은 할아버지의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삭을 통해서 봤던 그 하나님과 그 언약의 수준 정도였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지금 약속하시며 베푸시려는 그 언약의 스케일은 한 명이 아니라 열두 명, 그럼 열두 배로 커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정이 아니라 한 민족의 개념으로 스케일을 엄청나게 크게 넓히신 거예요. 야곱은 그 그릇을 깨지 못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의 하나님의 그릇을 깨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서는 이것이 상실과 또 포기해야 되는 아픔처럼 보였지만 그러한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그릇이 깨어질 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새롭게 그릇을 넓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내가 이제 이르면 이르리로다 하면서 그 베냐민을 내려놓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현재 우리의 삶의 상실과 실패의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 속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내가 스스로 그렇게 노력하며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놓을 수 없었던 나의 집착과 두려움들을 내려놓게 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신 그 섭리 속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 날의 불신앙은 아니에요. 믿음 속에서 언약 안에서 잘하려고 우리는 지금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의 모습 속에서도 자꾸 실패와 그 다음에 일의 진행을 멈추기도 하시고 나의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는 그것이 나의 불신앙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릇이 다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그릇을 넓히게 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하해 주시는 과정을 여전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 스스로가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이제부터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말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스스로가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내용 그것은 바로 오늘의 이 내용이 처음입니다. 그 변화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앞에서 아,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그 자기의 정체성을 실질적으로 고백하고 지난 날에 놓을 수 없었던 나의 야곱이라는 자신의 캐릭터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자존심과 스스로 뭔가를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 스스로가 놓을 수 없는 나만의 자기를 지키는 자아의 의지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건 내려놓게 하시길 원하세요.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비워야지 더 클 걸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들 속에서 내 스스로가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고백하고 이스라엘처럼 말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서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먼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자신의 이름이 진짜 이스라엘 이름인 줄 실제적으로 고백하며 이스라엘처럼 고백하고 이스라엘처럼 말을 하며 이스라엘답게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여러 번의 또한의 실패와 상실의 아픔을 겪은 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과 고백과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길로 이끌어주어 없어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